예배네스도의 나라 예배네스도의 나라 뒤로 한걸음씩 물러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번째로 소개할 나라 바로 세계의 지붕 예배네스도를 품은 나라 네팔 입장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반응이 담겨주시고요 음악과 발레, 작곡의 나라 초월의 나라, 몽골 입장입니다 촛불전달의 나라, 이안가 입장 복범성 장군 로봇 아시아의 파니 로봇 아오자이와 월남국수가 유명한 베트남 입장 베트남은 참석 이론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문기를 흔들어주시고 지역주민분들 환영의 박수 그리고 환영의 인사로 모든 가족분들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은 끝이 없어요 아름다운 다음으로 인도양의 진주 실롱티의 나라 스리랑카 입장 시크로데이 중심지 훈장한 건축 무대 고즈베키스탄 입장 인도네시아 입장 다음으로 신세에선 세계 3개 석나라 인도네시아 입장 발리장선과 방바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중국 입장 다음으로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나라 중앙아시아의 고인 타자스탄 입장 이어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 자연의 나라 히르키즈스탄 입장합니다 이즈에서 끄리건드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안포로와트 크베르 제국의 영광을 가진 캄포디아 입장 한 번 또 인사 해주시고요 담당에서 선천RM 다행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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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멋진 쇼 웃음으로 받아주는 이소의 나라 태국 입장 이어서 신선함을 위한 이스라엘의 나라 파키스탄 입장 여러분 혼자 입장하는데 한효정 많이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일곱 비가를 가진 아름다운 섬 축제나라 필리핀 입장 니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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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미 5천명 역사를 가진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 입장! 오늘 낭독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농장대표 이주여성 대표의 행사 선호문 낭독이 있습니다. 대표자분들은 무대 위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 힘차게 행사 선호문 낭독을 하도록 하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와 한옥성으로 이 시작을 함께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은 단상 위로 올라오시면 돼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디엔 기수분들은 두 분이 힘차게 행사 선호문 낭독을 하면 제자리에서 우리 나라별 길을 힘차게 흔들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시작을 좀 잘 힘차게 낭독해달라고 다시 한번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타문화 페이스티벌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흔들어 주세요. 희망상 타문화 교육센터장 원치혜 양산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글로벌 리더 당장 미쳐라띠입니다. 10년 만에 연인은 되면 문화 다양성 페이스티벌에서 즐거운 추억들이 많이 만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마련도 있으셨네요. 네 자 그러면 퇴장해 주시고요. 자 각 나라별로 이제 네팔부터 퇴장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러시아 자 천천히 이동하시겠습니다. 우리 참석하실 모든 분들께서는 기수들이 무대 밑에 내려갈 때까지 박수를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게 오늘 다문화잖아요. 우리 함께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인 만큼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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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owner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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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